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승리로 끝난 국민의힘 집안싸움. 국민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촉발한 국민의힘의 집안싸움이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해서 면직하자 홍준표 시장은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유축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까지 한 상임고문을 면직하다니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세등등할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나날이 격화되는 국민의힘의 집안싸움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벌일 때입니까? 극우에 휘둘려 국민인식과 교리된 막장 싸움만 벌이는 국민의힘은 이제 전광훈의 힘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여당 내 자중질환은 김기현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정나라에게 보여줍니다. 김기현 대표로는 극우 세력을 쳐내고 막말 인사를 징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목사에게 굴중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무슨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유교 실세 김태효의 안하무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어제 도청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더 물으면 떠나겠다, 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안하무인이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밀어내고 외교안보정책을 자지우지하는 실세가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의 의문을 대신한 겁니다. 외교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답하지는 못할 망정 오만을 떨다니 국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일제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주도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유교를 초래한 장본입니다. 그런 김태효 차장은 도청 의혹 역시 제대로 사실 규명이 되기도 전에 악의적 정황은 없다거나 제3자 개입 등을 운운하며 미국을 두둔해 우리 정부의 항의 기회마저 나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대적이고 굴종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이끌고 있으니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여교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